북한은 히틀러 나치즘인데 가장 극악스러운, 가장 공포스러운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 독재의 핵심은 바로 정보통제 북한 사람만큼 외부의 정보이 완전히 차단된 사람들은 지구상에 없다 그래서 북한은 안 망한다 이게 북한의 신념인데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아무리 외부에서 국제회의하고 뭐 한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듣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외부의 정보를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또 생각하지 못하면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무지멍매한 상태에서 그 체제가 선전하는 것들을 그대로 내리면서 나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9살 때 강제수용소에 끌려와서 10년간 체험도 했고 또 탈북에 성공을 했고 이제 한국에 와서 기자 생활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고 제 개인적인 스토리와 연계가 되는데 내가 89년도에 처음으로 우연한 기회에 라디오를 접하고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그 기회가 생생한데 그 충격은 뭐냐면 6.25 전쟁에 대한 진실 누가 전쟁을 일으켰냐 우리는 당연히 미국이 일으킨 걸로 배웠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반대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북한 정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북한 정권을 내가 좀 싫어하게 된 첫 이유가 라디오 때문에 시작이 됐고 그 라디오를 들어옴으로 인해서 외부의 정보에 익숙하게 됐고 결국은 탈북이 됐다는 거죠 내가 좀 북한에 가장 들려주고 싶은 건 첫 번째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두 번째 그 재미나는 영화들과 음악들을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북한은 누구나 못 알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에 대해서